가수 영탁이 주간 아이돌 랭킹사이트 팬앤스타 이클리 뮤직에서 1위에 올랐다. 영탁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팬앤스타 8월 둘째 주 이클리 뮤직 투표에서 85만 9861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전국은 79만 7468표를 얻으며 2위를 차지했고 투모로우 마이투게더는 4만 2085표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팬앤스타 이클리 뮤직은 신규 음원을 발매한 아티스트가 후보에 진입한다. 5주 연속 1위를 하고 누적 투표수 300만 표를 달성하면 홍대역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이 소식을 축하한다. 영탁의 1위 소식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팬앤스타 공식 문자메시지함으로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닉네임 타키타경탁은 영탁님 신곡 응원합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팬앤스타는 에서 운영하는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로 아이돌 투표 및 점관판 서포트를 진행하며 팬덤의 놀이터로 통한다. 그룹 랭킹과 솔로 랭킹, 포스타 랭킹, 4세대 아이돌 랭킹 투표는 매주 월요일 시작되며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